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용단체 단담이고요. 댄스 닮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춤이라는 것을 대중소망에 담아보겠다. 그리고 춤을 필름 속에 댄스 필름의 형태로 담아보겠다라는 뜻이 같이 중척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실 맵에 참가하면서 저희 단담에 2021년 1년 동안 쓸 춤 레파토리 제작의 목표를 두고 있었고요. 작품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다 와 있는데 크럼프 그리고 한국무용에서 볼 수 있었던 건무가 어우러진 융합예술의 장르를 가지고 있는 춤 작품입니다. 사실 극장이라는 공간은 저희도 리허설을 하거나 실제로 공연을 올리는 게 아닌 이상은 이 공간에서 연습을 할 일이 잘 없어요. 극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사실 저한테도 아직은 좀 어렵고 딱딱한 공간이다 보니까 처음 지원을 하면서도 솔직히 조금 무서웠어요. 되게 약간 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사실 극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아마 무대를 서는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수 있는 얘기겠지만 연습실에서 만약에 작품 제작을 시작을 했으면 한 세 달 넘게 걸리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지금 맵에 참여한 지 8주 정도 지났는데 이제 작품이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에 올라 있어요. 즉흥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넣어서 이제 해볼 수도 있고 막상 무대에 올라와서 해보니까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연습실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더 큰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극장을 알게 된 건 사실 연극으로 알게 된 극장이거든요. 근데 막상 여기 와보니까 무용이라든지 이런 순수예술이랑도 극장이 굉장히 구조물도 그렇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혹시 무용이나 순수예술 쪽으로도 좀 준비를 하는 단체가 있다면 이 맵에 지원을 해서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맵에서 이렇게 창작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을 실제로 이 극장에서 정말로 공연을 올리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맵은 새로운 문이다. 나에게 맵은 새로운 문을